그거 혹시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태연이부터 안녕하세요 꼬꼬마 리더 태연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하면서도 본인들도 약간 쑥스러워하는데 혹시나 자기소개 멘트 좀 바꾸고 싶은 분은 없어요? 특히 꼬꼬마 리더 태연씨 괜찮아요? 이젠 듣고 싶어요 더 오히려 더 지금은 어떤 닉네임이 좀 어울릴까? 태연씨에게는 꼬꼬마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닉네임 있지 않아요? 뭐예요 요즘에는? 뭐예요? 요즘에 뭐예요? 비언태연 진짜 꼬리 약간 유명하더라고 살짝 약간 제 거예요 아 네